자, 코드펜 세팅하는 거 알려드릴게요. 코드펜.io 만약에 가입이 안 되신 분은 가입을 하시고 자, 세팅하는 법은 이거 이거 누르고 자, 여기서 이제 요거나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 이거 폰트는 마음, 그러니까 시력에 맞게 그 다음에 요거는 핵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네칸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체크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네, 코드 n.io 슬래시 펜 들어가서 요거를 통해서 네, 요거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. 여기서 이제 요거 그러니까 어차피 요거는 잘 안 쓰니까 네, 지금은 잘 안 쓰니까 내리시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